가수 나훈아씨가 1년 5개월 만인 오늘 발표한 새 앨범입니다. 뮤직비디오엔 액션씬 도 담겼습니다. 76이란 나이가 믿기지 않는 음악 열정을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같은 격투 장면이 펼쳐집니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가수 나훈아입니다. 가황 나훈아가 새 앨범 새벽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7빛 향기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신곡 홍보를 위한 사전 예고도 없이 음원 공개 당일 전격 발표된 겁니다. 나훈아다운 파격과 자신감이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새 앨범에는 모두 6곡이 담겼습니다. 청춘의 사랑을 노래한 기장갈매기 뮤직비디오엔 액션씬이 돋보입니다. 76에 시도한 색다른 화면에 팬들은 새롭고 재미있다는 반응입니다. 인생을 관주하는 삶엔 나훈아 특유의 애잔한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나훈아는 6곡 모두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며 다양한 색깔을 뽐냈습니다.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서 부르는 게 나훈아 노래의 특징이자 매력인데 듣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고요. 이번 앨범 이름이 새벽이 된 건 6곡 모두 새벽의 작곡해서였습니다. 나훈아는 설레고 긴장된 마음으로 신곡을 발표했고 삶 속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